바지락의 계절 뜨끈뜨끈 바지락국이 돌아왔습니다. 속이 확 부러지는 선수 바지락의 깊은 맛! 뜨끈하길! 세상 개운하길! 아, 그렇다. 청간의 고창 바지락국! 바지락의 명물 고창! 고창 바지락! 자연 그대로의 갯벌이 살아 숨쉬는 생태 차원의 보고! 전라북도 고창 햇벌! 핫바지락이 좋은 바지락이에요. 알도 씨알도 붓고! 햇바지락이라는 게 육질도 맛있고 단단해요. 세스랑 호미로 하나하나 지쳐 캔! 2023년 햇바지락! 고창 바지락 좋아요! 바다를 통째로 담은 듯 고창 햇바지락! 청간의 고창 바지락국! 짚고 담그고 번거롭고 까다로운 해감! 필요 없습니다! 조금의 잔여물도 허락지 않는 청간의 만의 오주 해감 이물질 제거 시스템! 조개 껍질까지 싹 손질! 팽글 팽글한 바지락 속살을 온전히! 해남 천일염 100%로! 고창 생수 바지락 맛을 살린 청간의 만의 특급 노하우! 뽀얗게 우러난 고창 햇바지락 탕을 그대로 식탁에! 볶기만 하면 따로 육수 필요 없이! 바지락 탕에 냉장고 속 체류만 넣어주면 바지락 특급 레시피! 매운하고 시원한 바지락 미역국! 칼칼한 바지락 순두부 찌개! 여름에 시원하게 바지락 콩나물 냉구! 탱글탱글 바지락살만 건져서 매콤새콤 바지락 무침! 바지락살만 넣어서 바지락전! 5인분, 10인분, 20인분! 총 20인분! 석팩 20인분! 여기에 발효 반죽으로 절깃한 맛일 품인 칼국수면 탕퇴까지! 이 모두가 39,800원! 1인분에 1,990원 골!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바지락의 명물 고창! 고창바지락 대령이요! 콜레스테롤 지방 노! 이제 건강하게 맛있게! 단백질 기효 공급원의 저칼로리 고단백! 필수 아미노산과 카우린, 칼슘, 비타민 등의 화뷰!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입맛 없고 기적 딸릴 땐 바지락국이 더 좋아! 자연 그대로의 갯벌이 살아 숨쉬는 생태 차원의 보고! 전라북도 고창 갯벌! 상당히 좋은 바지락이에요! 알도 씨알도 붓고! 햇바지락이라는 게 육질도 맛있고 단단해요! 쇳스랑 호미로 하나하나! 직접 캔! 2023년 햇바지락! 헌고로 대감! 귀찮은 요리 필요 없이! 그대로 볶기만 하십시오! 단 1초만에! 순수 바지락의 시원하고 개운한 맛! 진한 바지락 국물로 밥 말아 뚝딱! 바지락 까먹기 귀찮았었는데 이건 살만 쏙쏙 들어있어서 먹기 편하고 좋아! 전날 숙지같이 풀어주는 시원함! 소쿠리 해장국으로! 냄비에 볶고 칼국수만 넣으면 온가죽 입맛을 사로잡는 우리집 별미 완성! 볶기만 하면 따로 육수 조미료 필요 없이! 바지락탕에 냉장고 속 재료만 넣어주면 뚝딱! 바지락 특급 레시피! 개운하고 시원한 바지락 미역국! 칼칼한 바지락 순두부찌개! 바지락 시금치국! 여름에 시원하게 바지락 콩나물 냉국! 댕글댕글 바지락살만 건져서 매콤새콤! 바지락 무침! 바지락살만 넣어서 바지락전! 이 바지락국만 넣어주면 미역국, 된장국, 칼국수까지! 뭘 만들어 먹어도 다 맛있어요! 5인분, 10인분, 20인분! 총 20인분! 6팩 20인분! 여기에 발효 단축으로 쫄깃한 맛이 일품인 칼국수면 1팩까지! 이 모두가 39,800원! 1인분에 1,990원 골!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첫째 고창 갯바지락! 시원하고 개운한 맛! 자연 그대로의 갯벌이 살아 숨쉬는 생태자원의 보고! 전라북도 고창 갯벌! 상당히 좋은 바지락이에요. 알도 시간도 굽고! 햇바지락은 육질도 맛있고 단단해요. 쓸쓸한 보미로 하나하나 직접 캔! 맛이 전 좋은 제철 바지락! 지하 150m의 안반수! 해남 천인력 100% 사용! 아낌없이 바지락을 쏟아부어 진하게 진하게! 시원하게! 깔끔하게! 개운 담백하게! 채취부터 해강! 세척 요리까지! 생선 맛집 정관의 정성으로 완성! 둘째 온가족 건강식! 영양가족 다치라! 예로부터 단백질 주요 공급원의 저칼로리 고담배! 필수 아미노산과 카우림, 칼슘, 비타민 등이 함유!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영양만점 건강식! 고기를 잘 못 드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아! 연세 드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 셋째! 해강 노! 편리하게 다양한 맛! 씻고 담그고 늘 달아주고 번거롭고 까다로운 해강! 필요 없습니다! 조금의 잔여물도 허락지 않는 장단에만의 오중해강 이물질 제거 시스템! 조개껍질까지 싹 손질! 탱글탱글한 파치락 속살을 온전히! 그대로 볶기만 하십시오! 단 1초만에 순수 파치락의 시원하고 개운한 맛! 파팡봉기 똑딱! 진한 파치락 국물로 밥 말아 똑딱! 숙지카치 풀어주는 시원함! 소풀이 해장국으로! 숙먹은 다음 날 이거 먹으면 속이 확 풀이는 게 진짜 끝내져요! 냄비에 벗고 칼국수만 넣으면 온갖의 입맛을 사로잡는 우리집 별미 완성! 볶기만 하면 따로 육수초미로 필요없이 파치락탕에 냉장고 속 재료만 넣어주면 뚝딱! 파치락 특급 레시피! 매운하고 시원한 파치락 미역국! 칼칼한 파치락 순두부찌개! 파치락 시금치국! 여름에 시원하게 파치락 콩나물 냉국! 탱글탱글 파치락살만 건져서 매콤새콤! 파치락 무침! 파치락살만 넣어서 파치락전! 5인분! 10인분! 20인분! 총 20인분! 6팩 20인분! 여기에 발효 단축으로 절기 단맛이 일품인 칼국수면 1팩까지! 이 모두가 39,800원! 1인분에 1,990원 골!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